안녕하세요 통통보아입니다 통통한 포통 아저씨 오늘은 마트를 갔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먹느라고 와이프도 배가 고프다고 해서 투닥 빨리 준비했습니다 안주는 뻔데기탕입니다 그 다음에 집에 볶음김치 있어서 두부만 덮여서 두부김치 그리고 오늘 술은 먹걸리 요 며칠도 막걸리가 땡기네요 자 하나 하시죠 두부김치입니다 한잔 더 하시죠 자 이번에는 뻔데기 이 뻔데기탕은 수산지로 진짜 좋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냥 캔만 따서 드셔도 맛있고요 좀 더 요리다운 요리를 하고 싶으시면 후라이패나 냄비에 캔을 국물에 따라놓고 대파, 청양고추, 마늘 그걸 다져서 넣습니다 고춧가루 조금 넣고요 한번 딱 끓여만 주면 됩니다 근데 끓이면 국물이 없어서 금세 쫄아요 그러니까 미리 물을 보충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근데 물이 들어가면 또 싱거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액젓을 조금 넣고 그래서 한소금 딱 끓으면 그냥 끓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담고 여기다가 후춧가루 좀 뿌리치고 그래서 먹으면 맛있는 술안주 아주 간단하고 빨리 만들 수 있는 술안주입니다 두부김치도 간단합니다 혹시 집에 볶음김치 만들이 있잖아요 집에 누가 볶음김치를 해 놓으면 두부만 잘라서 먹기종 크기로 잘라서 전자렌지에 돌리시면 됩니다 볶음김치 같이 드시면 돼요 어려울 거 없죠 확실히 3월 되니까 봄달시 기분이 좀 나는 거 같아요 확실히 낮에는 좀 덥고 아침 저녁에는 아직 좀 쌀쌀하고 자 한잔 드시죠 처음에 유튜브 영상 한 10편 정도 만들 때 편집하면 시간이 이렇게 많이 안 걸렸어요 그때는 그냥 기본적인 아는 것만 가지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 가면 갈수록 유튜브 편집기나 자막는데 보면 노하우가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점점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요새는 편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처음에 자르기하는데 한 한시간 보내놓고 또 한 한시간 반 두시간 그게 끝나고 나면 자막 넣기하는데 한 두세시간 길지도 않은 건데 이게 알면 할수록 시간이 더 걸리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요새 낮잠을 못 짭니다 오늘은 졸면서 했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재미있는 영상도 아닌데 그냥 저한테는 하루에 낙이 됐습니다 이게 자 한잔 더 따르고요 오늘은 이거를 막잔으로 하겠습니다 눈치를 줘서 더 못 맞을 거 같아요 자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으어에에엑 감사합니다.